안녕하십니까 바론 골프 변정의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텝 앤 골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스텝 앤 골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에요 이동작! 평소 하는 스윙이랑은 조금 다른 연습 방법일 거에요 자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실 때 어디로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스텝 앤 골을 하시면 하체 리드를 할 수 있는 동작을 배우실 수 있는 거에요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하실 때 하체 리드 이 리드를 같이 해주시면 하체 리드가 되고 토닉 상체에 의해서 딸려오겠죠 이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체 리드를 충분히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며 거리를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은 3단계를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어려워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백스윙을 드실 때 왼발만 살짝 드시는 거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 왼발을 디뎌 주면서 스윙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스텐스를 그대로 쓰시고요 어드레스에 한 상태에서 백스윙 하실 때 왼발을 살짝 올려가 주는 거에요 약간 야구 스윙이랑 비슷해요 왼발을 백스윙 할 때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하실 때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작이죠 스텐스를 모으시고 나서 스텐스를 모으시고 나서 스텐스를 모으시고 나서 하체를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으세요 비거리 증대와 본인만의 리듬 템포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일관성이 나오실 거에요 하루에 백 번 이상은 좀 해주셔야지 몸을 쓰는 동작을 많이 써주셔야지 본인도 모르게 몸이 써지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항상 우리는 스윙을 하실 때 내가 하체를 많이 써야지 손을 많이 구워야지 그런 의식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하체가 딱딱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골프 전쟁이 프로였습니다